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애플입니다 이번에 마인크래프트 연구실 어 플레이어가 레비테이션 공중부양 효과를 받게 될 때 즉시 제거 또는 일정 높이에 도달했을 때 제거되는 맹영어가 없을까요? 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 어 이거 효과를 감지하고 즉시 제거하는거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일정 높이에 도달했을 때 제거되는 맹영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맹영어가 따로 있는건 아니고 살짝의 꼼수를 사용해줄텐데 어 익스큐트를 사용합니다 익스큐트를 사용해서 개체 정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xyz 값을 정해주는데 물결 표시 있지 않습니까 물결은 어떤 개체의 그 위치 그 중심 그 그 개체를 중심으로 하는 네 좌표값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xyz은 xyz은 물결로 해주고 y값만 따로 y좌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찍은 제게 좌표가 54인데 한번 y값 80에서 제가 공중부양 효과를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익스큐트 아니 익스큐트가 아니고 이펙트 하고 잠깐만 80이면 어 y값 80이면 이제 81정도로 해줘야 네 80에서 없어지는거 볼 수 있을겁니다 이제 r1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커테이션 00 쳐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y 80에 올라갔을때 이게 사용되는게 볼 수 있을거에요 네 공중부양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거할 수 없다고 뜨죠 이거 이제 반복해주시고 공중부양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좀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붕 뜹니다 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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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75 76 77 80에서 딱 없어지는게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요점은 이거에요 여기 물결표시 x z 부분에만 물결로 해주시고 y 좌표에는 자기가 원하는 칸 플러스 한 칸으로 네 y값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실패